1. 피콕 데이 게코를 만들어내기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준비한 친구들이에요 바로 피콕 데이 게코라는 친구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짜잔 드어프 게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색이 조금 발랄하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얼굴 색깔이나 등 색깔이 약간 영롱한 색깔을 띠는 소형종 부치료 도마뱀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소하게 사육을 하고 싶은데 어 냄새가 날 것 같고 사육장이 커야 될 것 같고 먹이도 커야 될 것 같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많이 드리는 종인데 지금 조명에 따라서 색깔이 좀 바뀌죠 얘네들은 이제 컨디션이나 습도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좀 많이 바뀝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사육 환경이 굉장히 작고 좋다고 하지만은 먹이 주는 게 조금 약간 조금 힘들어요 뭘 주어야 하냐면 바로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흔적 날개 초파리를 주셔야 됩니다 자 이 흔적 날개 초파리도 번식이 굉장히 쉽거든요 한번에 1,000마리 5,000마리 번식하는 건 기본으로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이 드워프 개코의 사육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작은 큐브 뚜껑에 구멍이 없고 있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기 쉬우니까요 바닥에는 이제 생이끼도 좋고요 아니면 곤충이끼 저기 뒤에 보이는 곤충이끼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곤충이끼 그리고 뛰돌 수 있는 유목이나 정글바인 그 다음에 대나무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는데 진짜 이쁘다 이야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자 얘네들 사육 온도는요 24도에서 28도고요 UVB 등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간단하게 틀어주고 자연 일광력을 조금씩 틀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거는 또 단체 합사도 가능하고요 번식도 굉장히 쉬워가지고 한 여러 마리를 사육하게 되면은 이렇게 알을 낳아서 인공부화 자연부화까지 신경 자연부화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얘네들은 먹이가 초파리인데 초파리에게 저스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또 알려드리러 가겠습니다 제 꿀팁이 자 저같은 경우에는 D3가 들어간 칼슘제를 줄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더스팅 방법인데 초파리는 너무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퍼백에다가 칼슘제를 뿌리고 그 다음에 초파리를 여기 놓고 흔들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초파리를 풀어주는 건데 이거 진짜 많아 빠르게 하지 않으면은 다 튀어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안 들어간 것 같지만 다 들어와서 더스팅이 돼버렸어요 여기 보셨어요? 여기 친구가 한 마리 지금 사냥을 했죠? 지퍼백을 너무 큰 걸로 했나봐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줍시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삐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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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야 잘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작지만 얘네 영양제 어떻게 먹이지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더스팅 해주시면 되고요 더스팅 같은 경우에도 한 3번 중에 한 번 정도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먹이는 이틀에 한 번 골로 챙겨주고요 아이고 귀여워 지금 여기 3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저기 안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먹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친구도 있고 지금 먹은 친구도 있고 그래요 발색이 오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아이고 잘 먹는다 애들이 이제 점점 모이죠 이런 식으로 비바리움이나 작은 사육장으로 그냥 귀엽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나름 관상용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약 5년에서 7년 정도로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간도 굉장히 긴 편이고요 그리고 번식도 굉장히 잘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물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요 고인물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분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온도를 28도 30도 습도는 거의 70%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굉장히 먹성이 많이 올라갈 거고요 얘네들은 꼬리가 이렇게 잘렸다가 다시 천천히 재생이 되지만 완벽하게 재생은 안 되기 때문에 꼬리를 절단하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작고 귀여운 이 드워프 개코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가 다음에 뵈요 안녕 요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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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